인천항만공사가 항만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증대를 위해 인천항 출입 절차와 관리지침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. 개정된 지침은 항만출입증을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각 유형별로 출입제한 기간을 신설했습니다. 또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. 6개월 이상 미사용한 항만출입증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및 해지 규정을 명시해 경비업무 강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. 반면 절차를 준수하는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시출입증 최소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고 항만 견학을 위한 출입신청서 제출기한은 견학희망일 2주일 전에서 1주일 전으로 바꿨습니다.